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 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추월차선 5개명 중 제가 그동안 추월차선 5개명 다섯 가지 다뤘죠?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의 개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의 개명. 이 시간의 개명은 대체 무엇이냐? 당신의 사업을 시간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시간을 분리하지 못하면 MJ 드마코는 그것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업과 시간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월차선 여행자로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의 개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돈 나무로 클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얼며 있지 않아도 계속 돈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만약에 내가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내가 카페에 그 손님들 오니까 그 카페에 내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카페 여는 동안 혹은 열기도 전부터 미리 카페에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내 몸이 얼매게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내 사업과 시간이 분리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그 카페가 자동으로 돈을 걸어다 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 많은 분들이 원하실 텐데 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은 시간의 개명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시간의 개명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던다는 게 사업을 한다는 게 반드시 시간으로부터의 분리나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사업을 하면 다 부자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시간으로부터 분리나 부를 보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뿐이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시간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부를 보장해 준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업과 분리지 않은 사업가들은 마치 사업과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시간의 개명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카페로 들었지만 카페에 아침 7, 8시부터 나와서 저녁 7, 8시까지 한다.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카페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마치 사업과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내 배우자처럼 막 오랜 시간 그렇게 붙어있는 거죠. 이런 사업가들은 전부 다 이 M.J. 드마코가 말하는 시간의 개명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많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같은 가게 같은 경우는 거기 사람 없죠. 아이스크림과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서 계산기 딱 찍어서 내가 스스로 결제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과 시간이 분리된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굳이 내가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붙어있지 않아도 거기서 돈이 아이스크림을 팔 때마다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사업과 시간이 분리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사업이 돌아갈 만큼 자동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체계가 잡혔다는 건 뭐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게나 카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카페 예를 드렸지만 알바를 쓰고 책임자를 내가 또 하나 쓴다면 그 책임자가 알바를 관리하고 내가 굳이 그 카페에 붙어있지 않아도 카페가 알아서 잘 돌아가겠죠.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잘 잡혀있는 카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할 때 혹은 하시고 계신 사업이 자동화되고 혹은 체계가 잡혀 있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시간과 사업이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고용해도 될 만큼 충분히 이윤이 남는지 이걸 다 계산해 보셔서 남는다고 판단해지면 이제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잘 안된다. 이거 뭐 잘 이윤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내 시간에 쏟아붓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가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꿈이긴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인데 내 시간을 쏟아붓지 않고도 사업이 잘 돌아가게 만든다? 이것을 고민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부회출산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우리가 치킨집 프랜차이즈 하지만 물론 내가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하나 얻어서 하는 거는 그 카페 치킨집의 점주로서는 자동화나 체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그 지점에서 붙어있지 않아도 다른 지점장들이 그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운영함으로써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점을 얻어서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어제 엊그제 영상에서 강조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MJ 드마코가 직업을 당장 그만둬러야겠고 제가 영상도 만들었지만 직장을 그만둬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제가 만들었죠. 이게 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팔아야지만 뭐 시간을 안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 거 아니고요. 사업에도 시간을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 사업이 있고 시간을 팔지 않아도 내 시간을 팔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후자인 거죠. 내 시간을 팔지 않고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돈을 벌여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월차선의 목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수입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소득을 가져다주는 그 사업을 하는 게 MJ 드마코가 말하는 시간의 개명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개명을 어긴 사업들은 대부분 즐겁지 않습니다.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그래서 자동화할 방안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 순간 나는 사업체의 노예, 종어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장력기 통해서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건물주분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났는데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건물주, 건물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와, 되게 편하겠다. 그런데 그 건물주의 실생활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경비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건물 관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집 앞에, 내 건물 앞에 누가 뭐 똥 싸고 갔다. 그럼 그 똥을 환경미화에 치웁니까? 내가 고향 환경미화해주는 사람이 치웁니까?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결국에 그 똥을 치우는 사람은 건물주인 사람이 치우게 되어 있다. 누가 쓰레기본에서 내놨는데 쓰레기본에서 터져 있어요. 그럼 이걸 쓰레기차가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찌꺼기도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치우냐고 그래요. 내 건물 앞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건물주가 치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주의 삶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 생각하듯이 편안하게 앉아서 누워서 뭐 벌써 따봤다 들어오는 그런 삶은 진짜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건물 가지신 분들은 다 내 집 앞에 내가 쓰레기 치우고요. 분리수거 자기가 하고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입자 나가면은 임차인들 나가면은 도배장판 하고요. 그것들 달리게 하는 건물주들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잘못 착각해서 건물주하면 자동화로 다 돈 버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개명을 어긴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 그 사업의 노예가 되신다는 거죠. 거기에 얼매이고 거기에 모든 내 노력과 시간을 다 팔아서 돈을 벌게 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항상 시간과 사업을 분리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총 다섯 개의 영상으로 추월차서 5개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필요의 개명 두 번째가 진입의 개명 세 번째가 통제의 개명 네 번째가 규모의 개명 다섯 번째가 시간의 개명이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긴 합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오늘 다룬 시간의 개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시간의 개명이 추녹되지 않으면은 사실 어디까지나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게 얼매게 된 거죠. 그게 그러면은 뭐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든 삼천만 원을 벌든 오천만 원을 벌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말 그대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섯 개의 개명 무조건 다 충족시키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으시면은 가장 좋지만 뭐 이 중에서 두 개, 세 개 최대한 많이 해당되는 사업을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하시게 된다면 이 엠제이 드마코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 내가 하려는 사업이 계시다면은 여기서 다섯 가지 개명 중에서 몇 가지 충족시키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충족이 잘 안된다 이러면은 다른 사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충족이 된다 하면은 하루빨리 실천하셔서 빠르게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최초차사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간이 쏟아붙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 성장일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